살 빠지는 체질을 만들려면? 우리 몸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칼로리를 제한하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쉽게 체중 감량이 되지도 않으며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은 왜 계속 자주 많이 먹게 되는가? 당신은 왜 식탐을 주체할 수 없으며 당신은 왜 식욕이 넘쳐 흐르고 당신은 왜 식사량을 줄이려고 노력해도 매번 실패하는가? 당신의 몸에는 왜 계속 체지방이 덕지덕지 붙는가? 왜 채식을 해도 왜 저탄고지식을 해도 왜 닦고야 식단을 해도 왜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많이 해도 체지방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가? 엉키고 설킨 비만에 관련된 실탈의 그 속에서 살이 빠지는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키로 미토콘드리아를 제시한다. 당신이 계속 배가 고팠고 당신이 여러 식단을 해도 계속 요요가 왔던 그 이유 말이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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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으로 당신이 터젼하는 것을체 Щ Doyle 당신은 누구였다는 것을요? 종이 여기서 회선이 된다.